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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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않던 외국과는 달리 남의 시선에 신경써야만 하는 한국에서 살다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해야할 때가 있다. 뚱뚱하면 뚱뚱하다고 눈치를 주고 삐쩍 말랐으면 없어 보인다고 눈치를 주는 환경 속에서 언제 해야할지 모르겠다면 그냥 다 필요 없고 내 눈에 이뻐 보이는 내가 되면 된다. 남의 눈이 아닌 나의 눈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 같다. 왜 음식이 안 내려와? 왜 쉬는 거 없어? 이 집 뭐예요? 간장교 미쳤다 어떡해 이게 안장교일 정도라고 아 아파 살리기를 일단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일단 한번 해봅시다. 아직 뭔가 자세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나한테 뭔가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고! 고!